회장님은 저한테 어디까지 해주실 수 있습니까? 자네가 원하는 걸 말해보란 말이야 향후 한성어패럴 대표자리 저 주십시오 좋아 태주 한성어패럴에서 2년만 굴릴 거야 그 다음에 그룹 총괄 부회장으로 승진 발령 낼 거야 그때 지금 전인숙이가 있는 자리 자네한테 주지 내신 태주를 확실하게 보필해야 돼 그리고 전인숙이가 태주를 좌지우지하지 못하게 철벽 방어해야 돼 그 여자를 뜻대로 하지 못하게 하란 말이야 알았어 2년 안에 한성어패럴 업계 부동의 1위로 만들어놓겠습니다 회장님도 저하고 하신 약속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볼수록 마음에 든단 말이야 볼수록 마음에 든단 말이야 응? 에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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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